네, 이건 머니 2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욱, 권일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긴급재난지원금 36분이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첫 번째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게 소득,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하위 70%라는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가치로 봤을 때 상위 30%를 걷어낸 밑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겠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죠. 그러니까 100% 주려면 다 주지 뭐하러 70%를 자르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줄 건데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를 건데, 70%를 그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기재부는 또 50%라고 했는데 왜 70이냐 70의 근거는 뭐냐, 이것도 있고 참 얘깃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얘깃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소득하위 70%라는 표현도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70%가 어떻게 하위냐. 그러니까 상하 이런 말은 알겠는데 어떤 좀 더 순화된 표현은 없냐. 하위라고 꼭 해야 되냐. 처짐 느낌 자꾸 나게. 별 어떤 감정들, 신경들. 소득하위 90%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하위 90%도 이상하잖아요. 아동수당 때 소득하위 90%도 있었는데. 그 말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얘깃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소득하위 70%가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공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죠. 공식이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권혜리 기자의 아침 출연을 열심히 봤죠.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그게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계속 전체를 다 주느냐. 아니면 뭐 절반을 주느냐. 전체를 다 준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한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들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경제 돈을 쓸 때 받은 돈을 쓸 때 소비에 보탬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뿌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전세계에서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는 고려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이례적인 일이라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에 어느 게 옳았다를 지금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비교해 봐서 최선이 뭐냐라는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0%나 80%나 20%나 30%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섣불리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탁 잘라 얘기해서 100%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팽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신 여론조사에서 100% 줘야 된다와 괜찮다와 줄여야 된다가 정말 333이에요. 팽팽하죠. 우리도 그러면 딱 333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손승욱 기자는 어떤 의견입니까? 전 들어보고 마지막에 얘기하려 합니다. 보면 은근 맨날 그러는 거 아세요? 총선 나가요? 어떤 날은 정말 선배만 나중에 말하고 싶은데 선배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네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선배죠. 권혜리 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저는 솔직히 다들 조심스러워지죠. 조심스러워지죠. 이런 게 진행자의 권한이죠. 던져놓고 표정 보기. 근데 저도 약간 얘기를 저도 사실 취재를 하고 좀 기사를 쓰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이런 몇 퍼센트까지만 뭘 준다. 이런 주로 복지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처럼 그냥 직장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죠. 그리고 뭐 선배도 맞벌이시고 다 하는데 이런 거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거의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기사를 쓰면서는 당연하지. 내가 어쨌든 월급을 받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부족한 분들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저는 솔직히 진짜 생각해 왔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용의 측면에서도 그냥 다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거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나오는 첫 수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어떤 지자체들에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미 결정이 된 내용들이 있죠. 그건 또 네. 그래서 그 이미 다른 수당들이 있고 그 수당들이랑 중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중복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런 이 소득 하위 70% 하위란 말이 좀 기분도 아프고 있어요. 어쨌든 국민의 70%를 가려내는 사실 시간 행정비용 그리고 이런 어떤 저기 논의의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나는 또 다른 불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액수를 줄이고 다 주는 게 사실 전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드는 상황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만원이 아니라 4인 가족 이상 100만원이 아니라 1인당 20만원씩 다 주세요. 그러면 사실 4인이면 그냥 다 주기로 했으면 80만원이에요. 지금 이런 어떤 그 디베이트가 없고 이런 그 국민을 7대 3으로 나눠야 되는 그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4인 가족은 80만원 100만원 될 거. 근데 소득이 정말 어려우거나 지금 어떤 굉장히 신용경색에 빠질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대책들은 다른 것들도 있고 사실 앞으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아 이거는 그냥 다 주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취재를 해보기 전에는 아 뭐 그거를 왜냐면 제가 또 사실 전에 아동수당도 그 저기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이제 소득하위 90%였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아동수당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실 5개월을 해서 그게 나온 거였어요. 5개월을 가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때 어차피 대상자 그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그 대상자가 200만인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가려보려고 시간을 두고 했다 보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그걸 나눈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결국 아 이거는 그냥 기왕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주기로 한 거 그냥 100% 하는 게 비용도 덜 들더라라는 결론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게다가 이거를 지금 지금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거는 다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권혜지 기자에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이미 나가기로 한 게 주거, 교육, 차상위 소비 쿠폰 월에 27만 원 해서 4개월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쿠폰이 있고 건보료 감면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쿠폰 등등 해서 이미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난 추경 때 예산이 배상이 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거와 별개로 추가로 나가는 비용인 거고 권혜리 기자 얘기한 걸 또 한 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동수당 때도 복지부 지금 장관 똑같습니다. 아동수당 때도 복지부 장관이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러냐면 재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 90%에서 10%를 떼내는데 한 900억에서 1800억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행정비용이라는 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 일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비용이 900억에서 1800억인데 그 돈이면 10% 주는 게 낫다. 라는 얘기가 돼서 결국 아동수당은 100% 가는 걸로 됐었죠. 지금은 또 논란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좀 뭐 비용도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었고 이미 해봐서 안 되는 걸 아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건강보험료로 위주로 가겠다. 건강보험료 그게 어떠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정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겠죠. 건강보험료로 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가입자는 자기 소득만 가지고 내는 거고 지역가입자는 아파트나 집이나 뭐 이런 걸 이미 거기 또 녹여서 계산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건물과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직장가입자가 예를 들면 뭐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월급은 200만 원이라서 받게 된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까지 정도 넣어서 그거 넣어서 이제 핀셋으로 그 직장가입자 중에는 골라내겠다라는 지금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시간 또 뭐 적지 않은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려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 그 계산하고 앉아서 시간 다 지나간다 라고 할 텐데 또 이 기자들이라는 존재들이 분명히 그렇게 주고 나면 사람들이 억 하는 케이스를 찾아낼 거예요 강남 뭐 몇 시복 집에 사는데 뭐 어떻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받았는데 왜 우린 못 받냐 막 이런 케이스를 또 찾아낼 겁니다 이걸 너무 뭐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를 쓰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기준을 상당히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도 일단 70%라고 해놓고 그럼 70%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초반에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건 이미 좋는데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 직접적인 지원하는 건 없었으니까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돈의 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진짜 경제는 심리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한번 같이 갑시다 라는 차원이었으면 100%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이 저희가 뭐 듣기 취재하기로도 그렇고 대통령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돈은 복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경제를 막 이렇게 뭐 돌리는 자금 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우선이다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좀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복지의 관점이다 라고 해서 어 일단 100%는 안된다 라는 입장을 견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점의 차이인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옳은 것인가 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어떤 그런 경제를 돌리는 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지라고 판단한 게 맞는 거고 미래통합당 쪽에서 100%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경제 돌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뭐가 옳고 그런지는 각자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30%라는 사람들도 5천만 국민 중에 30%면 1500만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댓글도 그런 댓글도 있고 이제 받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뭐 다 주는 게 서로 감정상 낫지 않겠냐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돈만 놓고 치면 기준이 4인 가구가 월에 712만원 버는 사람이 기준인데 물론 많은 돈이죠 712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예를 들면 713만원이 돼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712만원이 그게 월급만이 아니에요 단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기준을 단순하게 지금 중위소득의 150% 가지고 이제 단순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712만 천원 713만원도 그렇고 그러면 712만원은 받고 712만 천원은 못 받고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감정들 에이 뭐야 이거 약간 이런 것도 분명히 사람이니까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마는 사람이 또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동수당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90%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 10%는 애 키우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으면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맞는데 10% 입장에서는 야 뭔데 그렇다고 그걸 또 걸러가지고 그건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걸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제 기억에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는 오히려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 맞아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성함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비용 들어가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라고 나중에 하고 전체 지급에 찬성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도 사실 취점상 바뀐 건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관점 복지적인 관점 그런 걸 떠나서 비용의 측면에서 봐서 근데 아동수당때만큼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7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사실 그 경계선 본인이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실 사실 그럴 많은 분들의 경우에 느낄 그런 것이나 사실 이 지금은 시간에 맞게 적기에 뭐 최소 뭐 추경하고 5월쯤까지 나눠주려면요 사실 소득으로 끊어야 돼요 재산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걸릴 수 있고 시간을 적기에 하려면 그냥 소득으로 끊어야 돼요 자산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분위기에서 이거 소득으로 끊겠다 월급으로 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저는 저는 그런 점이 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소득 소득에 부동산 보유를 얹어서 그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만 판단하는 쪽으로 지금 가능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마 아동수당때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정부도 그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소득 기준도 작년 소득일 거란 말이에요 올해 소득이 아니고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 어려워진 케이스들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올해 갑자기 0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기사 쓰면 아까 제가 높아신 분 말씀드리자면 기레기라는 또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방금 했잖아도 그 얘기를 712만원 713만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뭐 정부가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렇게 태클을 걸려고 그래 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소득은 좀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한파를 맞아가지고 꺾여서 뭐 어려워졌는데 실제로 지원은 못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유의 사태고 처음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전 그 주민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부천시장인가가 페이스북으로 한번 그러지 말고 자영업자 어려워진 사람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이재명 지사가 부천이 돈 안 준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또 한번 사다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근데 또 그 댓글을 또 그 기사에도 댓글이 굉장히 또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만 또 주겠다는 자영업자는 또 일부니까 자영업자만 힘드냐 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유의 일이고 상당히 복잡다다라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딱 묻자르듯이 이게 정답이고 이게 아니고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반대로 또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10만원 다 주겠다고 할 때 아니 경기도 부자들도 10만원 받아야 되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었어요 저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취재를 하고 생각을 좀 더 하기 전에는 그냥 아 이건 당연히 그냥 없는 분들하고 자른 게 맞지라고 계속 생각했고 그냥 근데 좀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지원책이 없었던 상태면 모르겠는데 이걸로 손해보고 이익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나 뭐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좀 액수를 줄이들어서 다 주는 게 비용의 측면에서 나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 사실 그 기한이 5월인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로 자르기가 힘들어요 일일이 다 보지 않는 한 사실 작년 기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작년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상위 30이었는데 지금은 뭐 절반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뭐 지난달 매출이 80이 줄었다 뭐 이런 그냥 뭐 여행업이 아닌데 뭐 이런 뭐 요식업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의견을 뭐 이렇게 권일 기자한테 야지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또 지난달 지지난달 그렇게 피해 입은 걸 지금 산정해서 하는 것도 사실 좀 또 그렇죠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민거리죠 고민거리 저는 작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주는 게 비용상 낫지 않았겠나 혹은 약간 어떤 감정상의 원망을 듣지 않은 그거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올해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면 못하고요 그런 네 좀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철학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전부 주는 것과 70%의 기준의 차이는 철학의 문제 철학의 차이였던 것 같고 또 권혜리 기자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또 현실이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결정한 거에 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손석 기자는 다 듣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기해보세요 들으면서 막 생각이 막 목적해지고 얘기해보세요 미국 처음에 미국이 지원안을 내놨을 때 이제 문 시장관이 얘기를 했던 게 7만 5천 달러 소득은 넘는 사람은 안 준다 라는 기본 전제를 깔았죠 이제 그럼 그 기준에 아 19만 9천 불 아니었네 지금 미국에서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었죠 조금씩 바뀐 것도 걔네도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원책이 근데 이제 왜 미국 얘기 끊었냐면 미국은 돈이 정말 많거든요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상황이냐 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드는 건 사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살짝 보면 거기가 집중했던 게 이제 물론 이제 먹고사는 거 거기는 사회안전망이 우리만 못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도 있는데 이제 복지 차원에서 신경쓰는 게 월세였어요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약간 트라우마에 가까운 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모기지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예를 들면 월세를 못 내게 될 경우에 그게 예전처럼 다시 그 MBS니 이런 것들까지 문제가 확산이 돼서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월세 문제에 바탕을 두고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 돈이 가야 된다 먹고 자는 의식주에 포커싱을 한 거거든요 미국이 정말 촥 뿌리는 것 같아도 복지 문제 그리고 그 복지가 궁극적으로 경제로 이어진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돈 많은 나라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어디선가는 잘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혜 기자 말한 대로 저는 원래 100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경제를 두 사람은 시작점은 반대였고 그렇죠 경제는 이래야 얘 재밌지 않나요? 반대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건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최상위 상위 1% 이런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의 소비 행태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의 소비 행태를 했을 때는 다르고 그게 과연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돈이 도는데 승수 효과 돈이 얼마나 빨리 돌고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쪽은 복지 차원이면 이쪽은 경제 차원이기 때문에 다 주면 그게 결국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아까 김범주 잉커가 많았던지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선에서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70% 조금 더 밑에서 끊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X를 좀 늘리고 그런 생각을 기재부 입장이군요 그렇죠 복지를 한다면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저 역시 처음에 했던 생각이 완전히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학자들 얘기인데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각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켜보고 맞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저기 낙수효과 그래갖고 대기업이 잘 돼서 그 돈이 내려야 된다라는데 한 2010년대부터는 이제 그게 스위스에서 하는 거 뭐죠 무슨 그거죠 다보스 다보스 포럼 거기서 그 저기 나오는 결과가 오히려 분수효과 쪽으로 하면서 이제 경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는 이렇다 이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제정 한정된 속에서 복지 개념을 어 더 강화한다면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예상할 때 미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쪽 방향일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온다면 그렇게 그쪽에다 힘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케이스 결국은 뭐 저는 손수국 기자나 권혜리 기자 의견이 다 저는 저도 사실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저도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이랬다가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들긴 하고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돈을 만약에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주기로 결정 국회에 가서 또 논의를 해서 돈을 결국은 뭐 허락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한 건 돈을 주기로 한 건 좋은데 돈을 준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뤄져야 되죠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분석을 좀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논란이 붙은 기본소득 관련한 논란으로 이어질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험을 얼떨결에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앤드류 양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후보 중간에 중도 탈락했습니다만 앤드류 양이 기본소득 얘기를 던지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70%한테 일단 이렇게 돈을 주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유지 가능하냐 안하냐 논란도 있고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소득 얘기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더불어 시민당이 여러 군소정당이 합쳐지면서 비례를 뽑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소득당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 있어요 20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비례대표당 당대표가 20대 여자분이죠 네 라는 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분 인터뷰하고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나이가 정말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나이가 중요한 건 정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기본소득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이걸 떠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앞순번이에요 현재로 보면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 얘기를 할 것이고 계속 논란이 되겠군요 논란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근거자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코로나를 우리가 먼저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 만들어서 좀 계도국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아마 이걸 돈을 주고 나면 추적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왔느냐 저는 굉장히 재밌는 재밌다는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지켜보는 이런 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외의 실험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고 전세계도의 실험이 빨리 이뤄지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만 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실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요 전혀 생각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참 뭐든지 우발 모든 게 우발적인 건데 약간 간 떨리는 건데 왜요 왜요 콩알됨 진짜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실 이거는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이건 사실 몇 년 뒤에 인플레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상점 폭로 하는 거라서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은 지금 몇 년 뒤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당연해요 저는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반해야 되는 미래이긴 한데 간 떨린다 그러니까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으로 쫙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을 연준은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단하고 다시 그 이상의 유동성을 퍼부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금융시장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시장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 지켜볼 대목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마 주식시장이 확 달라질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걸 왜 연구해 하는 것까지 연구를 해놔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한 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 그게 되겠니 이런 약간 관점이어서 연구가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만약에 권위자가 계셨다면 그렇죠 이거 70% 끊어야 돼요 80% 끊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딱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다양한 연구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도 많이 하죠 국회에서도 예산정책처라든가 이런 데서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많은 연구소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다양한 연구를 사전에 시행을 해놔야 되겠다 이게 세상에 이런 게 벌어졌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70%도 지금 뭐 따지고 보자면 왜 70이야?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80이 아니고 왜 60이 아니고 70이야? 그러니까 기재부가 50이었고 여당이 80이어서 싸우다가 70으로 지금 맞춰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급한데 지금 왜 70이냐고 그걸 왜 따져?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속도는 중요하거든요 속도 중요하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냥 코로나도 극복할 것이고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나가면 있는 거 괜찮아 잘 했잖아 잘 됐잖아 그리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약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그런 정책을 했던 분들이나 뭐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책을 꼭 씁니다 그 책들이 나중에 참 많은 아 그 당시 이랬구나 라는 많은 좀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퇴직한 고위공무원 분들한테 몇 분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책 같은 걸 쓰시라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힘들다 책을 쓴다는 거지 이게 그동안의 그 자료들을 그 한마디로 자기가 재직 때 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일단 그것도 취약해서 아 그것부터 분석하고 이걸 이제 또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거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네 두 번째는 그 부분 ABCD로라도 A,C,B,C 당시 B과장은 이게 나는 솔직하게 썼는데 누군가 너 잘났다 제끼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왜 왜 논란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논란이 붙어도 저 사람 주장은 그렇대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이렇게 토론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해골록 같은 거 잘못 썼다가 한마디로 치도곤을 맞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주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학들을 위해서 혹은 뒤에 정책을 할 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좀 책들을 좀 내주시면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 그런 건 좀 위험하지 않은 건설 행정이나 SOC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책을 잘 쓰더라고요 뭐 우리가 모르는 서울시 이야기 뭐 이런 책들 많이 쓰고 뭐 서울 교통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런 게 또 나중에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 넓혀보자면 이런 것도 지나고 나서 꼭 사후평가 사후 좀 정리 이런 걸 좀 해서 다음에 한 스텝 밟을 때 이게 계단이 좀 될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저는 급하니까 이게 뭐 70이 맞니 뭐가 맞니 모를 때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건데 뭐 지금 누가 태클 걸겠어요 해야죠 근데 사후 정산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실제로 결과를 보고 경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네 우리가 말한 뭐 경제 복지 이런 걸 소득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이런 걸 딱 하면 72.3%가 최선이다 이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연구 결과를 갖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위기에서 우리는 소득 72.3%까지 주겠다 연구 결과 이렇다 그러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군요 다음에 코로나 뭐 2,3 코로나 2,4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나오면 안 되죠 네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뭐 다른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근거가 되는 뭐가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저희도 몇 년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얘기 처음에 다를 때도 항상 걱정했던 게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한다기보다는 사후 추적 실제로 이게 근로자들의 소득을 얼마나 높여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그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그 책을 쓰라는 그런 얘기를 보면 코로나 이후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전문가의 귀환이라는 챕터로 쓴 미국 언론이 있는데 이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기준을 내놓는 새로운 전문가 진지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혀 경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책을 괴롭겠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그런 책들이 저는 많이 많아지는 게 우리 정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는 좀 자양분이 될 것 같고 저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대서 쓰도록 하든가 정책도요 광고이죠 자 하여튼 제가 오늘 할래다가 못했는데 영어를 뭔가 하나까지 갖고 오셨어요 폴리티코라는 미국의 언론에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요 코로나 이후는 거의 전쟁 1,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후가 달라듯이 그렇게 왜냐하면 수만명이 죽을 것이고 그 이상이 아팠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만명 죽으면 성공 10만명에서 24만명까지 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 아니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잠깐 해주세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면만 정치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얘기들이 제법 긴 기사인데요 요새 굉장히 영어 기사들을 많이 팝팝하고 팝팝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니 아니 이걸 보면 제가 뭐 이걸 다 얘기하겠다는 건 오르르그로 흑백으로 프린트해왔습니다 아니 그 지람번에 칼날 헌나 흑백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죠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전통적인 방식이 다 달라질 것이고 특히 이제 기술에 우리는 경제 팝팝 기술에 관해서만 몇 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온라인 규제들은 이제 거의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제 디지털이나 디지털로 강의하는 거 유튜브 강의 뭐 예를 들면 연주회 이런 것들이 점 정말 더 어 아예 요번에 잠깐 병 요번에 유행 코로나 끝나면 없어지게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비용을 적절하게 내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일상화 될 거다 라는 예상 이게 어떤 한 명의 예상이 아니라 분야별 전부 서른 명의 얘기를 모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연주나 연주회 아니면 이런 걸 보다 보면 겨우 필요한 건 VR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VR이나 이런 가상현실에 관한 기술이 가장 빨리 발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의학 원격 의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계속 논란이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죠 논란이 있는데 이게 미국 기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뭐 그래 잘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엔 사회 안전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포함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게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선거에 관한 것도 있어요 전자투표가 이제는 일상화 될 것이고 하루에 투표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두고 투표하는 그런 방식들 외국은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지금 자기들 아직 제가 볼 때 더 빨라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보다 사실은 더 큰 충격을 더 크고 깊은 충격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 보면 공동체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웃는 표정을 짓고 공동체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미국 사회가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잘 극복하면서 충격이 덜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근데 이게 영어로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메인뉴스 시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근데 경제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은 하기가 좀 어렵죠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얘기하기엔 조금 미국이니까 정서적으로 가능한 거고 사실 기획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약간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제가 이거 그래서 미국 잡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아직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거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소 이른감이 있다는 게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온라인 관련한 부분들은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적인 기사인데 이제 미국은 애국심이라고 하면 군대를 떠올린다는 거죠 상대를 때려 부수는 군대를 떠올렸는데 여기 표현에 따르면 미국의 군대는 바이러스를 줄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국심이라고 애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지금 점원에서 음식을 팔고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보다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애국자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애국자다 그건 또 의미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 제가 이제 그런 기사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달라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은 미국에서 애국자라는 표현은 또 우리랑은 완전히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미국적인 기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읽어보시라 팝하고 PPL인가요? 팝하고 PPL인가요? PPL은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서 그러면 손순욱 기자가 싹 정리를 해서 팝방 댓글에 올리시는 걸로 한글판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런데 되게 기니까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꼽아서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까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국말 하기도 바빠가지고 솔직히 저도 다 자세히 번역할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번 쓱 보면 나는 좀 진짜 외국에서는 요새 이게 논란 논쟁 논쟁이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논쟁이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성장률이 우리만 그래도 주요국 중에 플러스일 거라는 전망치도 외국에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선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이라서 한번 좀 참고 삼아 들어보시라고 다음 주에 저희끼리 한번 경제정책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